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추는 꿈속에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추는 전통적으로 결혼과 자녀의 상징이기도 하며 꿈에서 대추를 보는 것은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나 성취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추는 과일 중에서도 결혼, 자녀 출산, 번영을 상징하는 과일로 꿈에서 대추를 보는 것은 그와 관련된 삶의 중요한 사건들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대추는 특히 태몽과 관련된 꿈으로 자주 해석되기도 하며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자녀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꿈의 상징물입니다. 대추 꿈은 종종 태몽으로 해석됩니다. 전통적으로 대추는 다산을 상징하는 열매로 여겨졌으며 꿈에서 대추가 등장하는 것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나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추가 탐스럽게 익은 상태로 나타날 경우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얻게 될 징조로 해석되곤 합니다. 대추 꿈을 태몽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자주 보고되며 임신을 기대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 혹은 이미 임신 중인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추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출산의 의미를 넘어 출산 후의 풍요와 가정의 행복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대추는 전통적으로 결혼식에서 중요한 상징물로 사용되었으며 신혼부부가 자녀를 많이 낳고 가정을 번창하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대추 꿈은 종종 결혼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 생활에서 행복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추 꿈을 꾸는 경우 이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대추는 건강을 상징하기도 하며 전통 한의학에서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꿈에서 대추를 보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나 회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대추를 먹거나 손에 쥐는 장면은 개인의 건강이 회복되거나 앞으로의 삶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대추 꿈은 꿈 속에서 대추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지 대추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익은 대추와 덜 익은 대추 또는 대추를 먹는 장면과 버리는 장면은 각각 다른 해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상황별로 대추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대추가 꿈 속에 등장하는 것은 풍요, 번영, 그리고 가정에서의 행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꿈은 자녀를 기대하고 있거나 출산을 앞둔 사람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징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태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대추가 탐스럽게 열려있는 꿈을 꾼 어씨 어씨는 임신 중에 탐스럽게 익은 대추가 나무에 가득 열려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태몽으로 받아들였으며 실제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 꿈은 풍요와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며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덜 익은 대추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기회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어떤 일이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덜 익은 대추를 보는 꿈은 종종 무언가를 더 준비해야 하거나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덜 익은 대추 꿈을 꾼 B씨 B씨는 결혼을 앞두고 덜 익은 대추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상징했고 실제로 결혼 준비 중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꿈은 아직 모든 준비가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에서 대추를 먹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됩니다. 대추는 몸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추를 먹는 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거나 에너지를 되찾을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며 먹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 중 대추를 먹는 꿈을 꾼 C씨 C씨는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던 중 대추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달콤하고 맛있는 대추를 먹었고 이는 실제로 건강회복의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후 C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대추의 건강회복과 관련된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추를 버리는 꿈은 부정적인 징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대추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대추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손에서 기회가 사라지거나 준비된 일에서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대출을 버리는 꿈을 꾼 D씨 D씨는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대출을 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중요한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고 실제로 그는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대출을 소홀히 다룬 결과로 해석되었으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태몽으로 나타난 대추 꿈 D씨는 임신 초기에 대추가 가득 달린 나무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가족들이 태몽으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대추가 나무에 가득 열려있는 것은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태몽으로서 매우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D씨는 이 꿈을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예고한 대추 꿈 FC는 직장에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대추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 꿈은 직장에서의 성취와 성공을 예고한 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추를 먹었는데 대추가 아닌 꿈 대추를 먹는 꿈은 직장, 사업에서 확장이나 신분의 상승 등 큰 돈을 벌게 될 뜻인데 적극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라는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추 야자를 사는 꿈 대추 야자를 사는 꿈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푸른 대추를 따는 꿈 많은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대추나무에 풋대추 알이 열려있는 꿈 복권에 당첨되는 등 돈과 재물이 생기거나 공모, 음모에 뽑힘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꿈 본인과 관련이 있는 꿈이며 많은 재물이 들어와 늘어나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자 여자가 대추나무에서 활짝 핀 꽃을 보는 꿈 본인의 연인,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부부의 사이가 화목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붉은 대추를 따는 꿈 붉은 대추를 따는 꿈은 재물이 풍성해진다. 사업은 자금이 풍성해지고 순조롭다. 또는 태몽일 수도 있다. 대추 알을 책상 위에서 이리저리 굴리는 꿈 사업, 일의 업무에 손익의 계산을 하거나 경영의 방법에 변화가 있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붉은색 빨간 대추를 많이 따오는 꿈 사업, 직장 일의 성과가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길몽이다. 붉은 대출을 많이 따는 꿈은 사업 일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좋은 성과가 있으며 삶이 양상되고 성공을 하게 되며 다방면으로 재물이 생기며 늘어나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출을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 파는 꿈 상인의 경우 늘 물건이 잘 팔리며 사업가의 경우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해 많은 도를 들게 되며 금전운이 있는 징조를 의미하는 꿈으로 길몽이다. 대출을 수확하는 꿈 생산, 농업식품, 부역,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 대추나무에 대추알이 열려있는 꿈 신춘문예에 당선하여 문단에 등단하고 입신양령하게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 잊지 않은 파란 푸른 푸드 대출을 아주 많이 따는 꿈 직장인은 많은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게 되며 사업인은 본인의 사업장에 많은 직원을 충원에 거느리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출을 사서 김장을 해서 먹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성공을 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되며 본인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태몽일 경우 훌륭하고 귀한 아이를 낳을 꿈이다. 대출을 받는 꿈 질병이나 병에 걸릴 흉몸으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물에 떠있는 대출을 번진 꿈 집안에 불길 안 일어나게 될 암시가 있는 꿈 대추나무 밑에서 대추알을 받은 꿈 천하는 훌륭한 신량감을 만나고 부인은 임신을 하며 돈과 재물, 먹거리가 생김 대추한 자루를 짊어지고 집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꿈 큰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먹을 것이 풍족해지며 행제를 하게 될 운으로 길몽이다. 뜻밖의 재물, 돈이 들어와 진행 중인 계획하던 일의 기회가 되며 돈, 재물, 수익, 일거리, 물품, 음식, 행제, 행운 등이 있을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푹대추가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많이 열려있는 꿈 큰 재물운이 올 진조를 의미하는 아주 좋은 꿈으로 길몽이다. 복권 이벤트에 응모하면 당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꿈이다. 문예에 당선이 되거나 문단에 입성을 하게 될 꿈이기도 하다. 대추를 혼자 맛있게 먹는 꿈 태몽으로 건강하고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가 태어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아이가 커서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을 받아 엄마, 아빠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대추를 수확해 따서 말리는 꿈 개발하는 신상품이 잘 팔리게 돼 금전이 들어올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추를 따서 먹는 꿈 권장하고 총명한 자손을 얻을 태몽 처녀가 대추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대추알을 받는 꿈 곧 혼담이 들어와 지적이고 세련된 훌륭한 신랑감이 해성같이 나타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먹을 것이 들어온다. 구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옥동절을 안는다. 행제, 수주, 관급, 도급, 낙철 등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얻는 꿈 남이 내게 나에게 대출을 주는 꿈 그동안 내가 모은 재물, 재산, 돈, 자유 등을 모두 빼앗기고 박탈당하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으로 흉몽이다. 상한 썩은 대출을 내가 먹는 꿈 꿈에서 신선한 대출을 먹는 꿈은 길몽이지만 상하거나 썩은 대출을 먹는 꿈은 사업일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우며 미래가 불확실하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금이 간 상처가 있는 대출을 먹는 꿈 나도 모르게 생활 속에 사소한 행동 등으로 상처가 생길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출의 야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꿈 내 사업과 일의 온이 상승하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출을 다른 사람 남에게 주는 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만큼 다시 돌려받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출을 보는 꿈 내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본인의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두각을 나타내며 태몽일 경우 훌륭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대출을 따서 햇볕에 잘 말리는 꿈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꿈이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다면 좋은 반응을 보이며 큰 성과를 이루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출을 엄마가 직접 따서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주는 꿈 단지 대출을 따는 꿈이면 길몽이지만 엄마가 따서 남에게 대출을 주는 꿈은 잠시 기분 좋을 수는 있지만 오래가진 않을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추나무에 꽃이 피는 꿈 대추나무에 꽃이 피는 꿈은 혼담이 오가거나 결혼하게 되고 자손이 많을 주십니다. 대출을 따거나 먹는 꿈 대출을 따거나 먹는 꿈은 지혜가 높아지거나 배설의 운으로 승진을 하거나 사업 일에 큰 성과가 있으며 신분이 상승해 내가 속한 곳이 최고위층이 되거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며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는 아주 좋은 길몽이다. 태몽의 경우 영리하고 재능이 뛰어나며 귀한 자식을 낳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임산부가 큰 태몽의 경우 아기가 커서 여유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재물복이 많은 귀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책상 위에서 대출하러 요리조리 굴리는 꿈 어떤 사업과 일에 사전상술적으로 손익계산을 하게 된다. 경영기법이 있다. 원숭이가 대출을 던져서 먹는 꿈 이 꿈은 나쁜 일이 생길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내가 이룬 일을 누군가 중간에서 회방을 놓거나 가로채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개인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할 꿈이다. 덜 익은 파란 푹 대출을 주변 사람에게 받는 꿈 잊지 않은 대출은 본인의 일에 좋은 결과를 얻기에 아직 이르다는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삼신할머니가 골라준 대출을 다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꿈 일과 사업 직장 등에서 좋은 운이 있으며 결과를 얻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태몽의 경우 귀한 자식을 낳게 될 꿈이다. 주변에 누군가가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그동안의 노력한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빨간색 잘 익은 대출을 어디에 선가 많이 따서 오는 꿈 자금의 회전이 좋아지고 본인의 사업이 차츰 성장해 나갈 꿈이며 태몽의 경우 큰 돌을 벌게 될 아들을 낳게 될 진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열려있는 것을 보는 꿈 자손이 번장하게 될 태몽의 징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추에 관한 꿈 자손이나 집안의 화목과 금슬을 의미한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지거나 재주가 비상한 아이를 낳게 된다. 대추나무 아래 밑에서 대추 알 대추를 받아 먹는 꿈 잔칫집에 초대되는 등 먹을 폭이 있을 징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재물과 금전 등이 들어올 길몸으로 아주 좋은 꿈이다. 대추 받는 꿈 장처 귀한 자식을 두게 되거나 직장 운이 밝아지게 된다. 대추를 수확해 따서 판매 파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게 될 징조를 의미하는 꿈이다. 대추 한 자루를 어깨에 걸어매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물품, 수입, 일거리 책임 등이 있다. 붉은 대추를 많이 따운 꿈 재물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사업 성과를 나타낸다. 빨간 붉은 대추 꿈 지금 진행 중인 일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성공하게 되며 재물 금전이 들어오게 될 징조를 의미하는 꿈이다.